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검찰이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 기밀을 빼돌린 의혹을 받아왔죠. 허 회장은 4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주 검찰에 겨우 나와서도 1시간 만에 아프다면서 돌연 입원을 했었는데요. 결국 체포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허 회장은 계열사 제빵 기사들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도록 종용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탄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입원한 허 회장은 어제 검찰의 5차 소환 통보에 다시 불응했고 결국 검찰은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해 조사실로 끌고 왔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을 SPC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노조탄압과 수사기밀 유출의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SPC 황재복 대표는 허 회장이 회사의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을 모으고 민주노총은 탈퇴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 21세기 노동운동 라이프스타일 가이드북 좋게 된 땡땡땡 임종린 지혜장이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2017년 연말에 우리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수로 7년이 흘렀습니다. SPC에 노조가 생기고 7년이 지나서 회장님이 체포되십니다. 이렇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될 줄이야. 자, 우리가 그... 제가 스토리 올렸어요. 뭐요? 집에 누워서 8시 뉴스 첫 뉴스가 허영인 회장의 구속이더라고요. 찍어서 나 임종린이랑 아는 사이다. 이게 사실 회장님이 구속은 잘 돼요. 네. 근데 체포는 안 됩니다. 심지어 병원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보통 구속을 피하러 병원에 가는데... 지난 5년 사이에 어디 회장님이 체포된 적이 있나 찾아봤어요. 유일하게 축구선수한테 강제로 키스하다 스페인 축구협 회장님 있잖아요. 그분 체포됐더라고. 우리나라는 아닌 거죠? 한국엔 없어요. 회장님은 체포 안 됩니다. 출두 날짜를 협상하죠, 보통. 예루... 그렇잖아요. 관련돼서 기자들도 제일 많이 만나고 검사들도 제일 많이 만난 게 임종린 지회장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인 표면의 이유는 그냥 출두하라는데 자꾸 안 해가지고 체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3번 정도를 참석을 하지 않으면... 우편을 보내죠, 등기를. 제가 근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출두일을 조정 중이다, 저는 계속 전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3년 말에 출석한다, 얘기를 들어서 그때 하는 줄 알았고, 그 다음에 들은 게 1월 말쯤에 또 출석할 거다, 일정 조율 중이다, 했는데도 계속 출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출석을 강하게 부르지 않은 건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까지 체포라는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그러실 줄이야. 몰랐다. 알고 보면 어둠의 노조 같은 것처럼. 뭐요? 본인이 최종 보스지만 상대의 승리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알고 보면 민주노총의 승리를 가장 원한 건 우리 회장님이 아니었나. 그랬나 봅니다. 아니,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기사들 한번 보세요. 심각한 기시감이 드실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임정련 지회장하고 이미 4년, 5년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고, 대한민국 어느 매체에서도 들을 수 없는 자세한 녹취록도 다 풀었잖아요. 그거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때 녹취를 들고 찾아오셨던 그 내용이죠. 민주노총에서 탈퇴시켜서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원래는 5만 원이었다가. 3만 원, 만 원, 천천히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서도 저하고 에디터하고 그런 반응을 했었잖아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어색하냐, 엉성하냐. 찌드라고요. 아니, 탄압을 할 거면 돈을 많이 쓰든가, 탄압하는데도 돈을 아끼려고 그러냐. 그때 우리가 한국노총 간부였던가 아니면 그 역할을 했던 직원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했어요. 네. 엉성함의 극. 회장님이 체포되게 두었습니다, 이들은. 비서실을 보아나요?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보았나. 거대한 로펌이 껴있는 걸로 아는데 그 로펌 바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설마 회장님 그 로펌에도 뭐 500만 원만 준 거 아니에요? 5만. 5만 원만 준 거 아니에요? 국선도 30만 원인데. 광고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크림 프리미엄 헤어케어, 남의 해수원 받아보물 바보상해,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카렌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렌듈라.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혼술세트로 부담없이 간편하게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 안주는 바보상해 노경 노경 중 으뜸이라 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인삼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노경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옥 평상네이처 진경옥 프로모션 진경옥 가정의 달 프로모션 시작 그렇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깎아주시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행히 진경옥 가정의 달 할인이 들어갑니다. 많이 살수록 커지는 혜택 최대 20%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넷박스 구매 시 한 박스는 무료 증정해요. 보플러스원 8,000원에 추가금이 생겼던 보자기 포장 있죠? 네. 그것도 가정의 달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합니다. 헐 헐 대박 손해 이거 사장님이 직접 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8,000원 받고 직접 싸는 건데 네. 이 후기를 보면은 이 사장님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후기가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카우트 매듭을 배우셨다는 소리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혹시 구매하실 분은 선물 포장이 필요 없더라도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일부로라도 보자기 포장을 요청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압도적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반응해요. 왜냐하면 혀에서 느껴지는 감촉이 다르기 때문에 야 그거 좋더라 라고 먼저 반응하는 진정한 가정의 달 선물 액세스몰에서 구해 가세요. 액세스몰에서 평산네이처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보통 회장님이 체포되거나 잘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확신을 갖고 체포를 할 수 있죠? 이건 직접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문서 혹은 음성으로 된 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기업에선 그런 걸 남기지 않죠. 그 바보는 누굽니까? 이미 구속되셨는데요. 되게 많은 분들이 구속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구속되셨는데 그중에서 SPC 내에서는 최초로 구속되신 분이 저희 언론에는 백모전무라고 나가시는 분인데 백모전무님 그분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검찰 조사도 저도 참고인으로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검사님들이 근데 저한테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십니다. 질문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싶으면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인지하게끔 하지 사실 이런 게 나왔단다? 이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검사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계속 질문의 요지를 들어보면 제가 속해 있는 자회사 PB 파트너즈는 확실한 거예요. 부당노동의 행위가 확실한데 여기 말고 어떻게든 SPC로 연결시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본사.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이건 SPC 본사 허영윤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증거 찾는 게 힘든 거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아래에서 이렇게 할까요? 보고 했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도 그건 지시인데 증거가 남자가 고개 끄덕거리는 걸 어떻게 찾습니까? 알카포네가 체포되지 않았던 방법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검사님이 어떻게든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찾고 압수수색도 많이 하셨는데 연결이 어떻게 됐냐 구속되신 백모 전무님 이분은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 뇌물공여로 지금 구속되셨는데 다른 일도 하셨어요? 그분이 삼성 출신이시래요. 삼성에서 노무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인 거죠. 삼성에 노조가 안 생기도록 만든 어떤 브레인을 데리고 와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제일 무능한 분이셨을 수 있어요. 엄청난 연봉을 주고 데려왔겠죠? 무능했을까요? 열심히 일하신 거 아니었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회사에서 SPC 차원에서 증거인멸하려고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리고 핸드폰도 다 교체해라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분은 핸드폰을 바꾸더라도 자기가 뭘 갖고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음성 녹취랑 통화를 하면 녹취가 남잖아요. 녹취를 4년치를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종림과 통화했다면 임종림 폴더가 따로 있고 유승균이랑 통화했다면 유승균 폴더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회사 임원들과의 대화조차도 전부 다 녹취 파일을 파일로 보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4년치가 나왔대요. 그리고 그게 걸렸고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것들이 나왔고 그래서 부당노동 행위 외에 거기서 그때 뇌물 줬던 것 수사관한테 뇌물 주고 수사 정보 빼내고 그리고 압수수색 정보 미리 빼내고 이것도 그 녹취가 다 나온 거예요. 그것도 수사관과의 관계를 맺은 문제군요. 허영인 회장의 수사기록을 알려달라고 수사관에게 뇌물을 줬죠. 네. 그게 저희 부당노동 행위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게 나온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게 된 녹취들이 다 쏟아져 나오면서 노다지가 캐진 거죠. 그분도 어둠의 민주노총이네요. 조합비는 안 내셨는데 조합비부터 더 좋은 걸 주셨잖아요. 어둠의는 조합비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전무는 노조 들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사측이라. 이게 그 집안에서 나온 대기업들 있습니다. 몇몇 삼성 말고도 몇몇 대기업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대안 내용을 정리해두라고 배웁니다. 노무에 있어서. 대체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실무자, 이사 전무급들이 물귀신 작전을 나중에 골에 몰렸을 때 할 때도 쓰여요. 나만 죽지 않겠다. 그렇죠. 혼자 꼬리 잘리지 않겠다. 아, 그러면은 임종린 폴더도 있어요. 그러면 회장님 폴더도 있었겠네요. 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거 약간 뒷얘기인데 그 폴더를 그냥 예를 들어서 임종린이다. 그러면 임종린으로 해놓지 않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이미지를 같이 저장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랑 저를 약간 악마워하니까 악마 임종린. 멋있다. 개 멋있다. 저는 제 폴더는 없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지금 지회장님 노트북에 마계 인천여에 스티커가 붙어있거든요. 인천 사람이에요. 독불, 땡땡땡 이런 식으로 포실이 허영인 이런 거 그렇게 저장을 해놓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일 잘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백땡땡 전무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일 잘하는 분이 자세하게 자료를 모아놓으면 일 잘한다는 거 절반 정도는 자료 잘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체포를 검찰이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그 내용들이 참고로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회장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시킨 내용들 중에 직접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참고인을 이렇게 움직여라. 노조를 이렇게 움직여라. 제가 아직 허영인 회장님 공소장은 못 받아 봤거든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먼저 구속 기소 되신 황제복 사장의 공소장을 보면 해피 파트너스의 사장이기도 하고 SPC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공소장을 봤더니 저희가 집 앞으로 찾아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불쾌감을 표현을 하시면서 회장님이 우리 집 앞에 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거죠. 저거 치워 이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쟤네들 없애라. 아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이 갈 수 없다. 민주노총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생각을 했죠. 언제 같이 갔나.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제가 체포까지 됐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체포까지 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17년 후랑 똑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기자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도 근데 검사실에서 듣는 정보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검사님들과 똑같은 스킬로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참고인 조사를 가는 사람들한테 위력을 행사한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그게 악질이 좀 죄질이 좋지 않다. 해서 체포까지 갔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었죠. 그런 거를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위력을 행사한 증거가 나와가지고 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거나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군요. 예를 들어 이 백땡땡 전문님이나 높은 분들한테는 위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위력을 잘 아니까 거기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말고 우리가 옛날에 다뤘던 관리자 BMC, FMC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관리자분들 현장에 있던 현장에서 직접 노동태납을 수행하신 분 야 너 민주노총 탈퇴해 이런 말 직접 하신 분들도 창고인으로 불려가셨을 거 아니야. 그 BMC 말씀하신 BMC, FMC나 그리고 또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제조장들 대조장. 네. 그리고 사업부장들 들도 다 이제 창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분들은 회장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일 테니까 따로 관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해서. 어떤 위력을 행사했을까요? 근데 저한테 어쨌든 기자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때는 위력 행사한 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가서 뭐 너 똑바로 말하려면 가만두지 않겠나 하셨나? 근데 제가 검사실 갔을 때 그 검사실에서 저한테 녹취를 하나 들려주셨거든요. 그 녹취 내용을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페이 파트너즈의 인사팀 담당 팀장이 한국노총 위원장 전진욱 씨랑 통화를 하면서 내 노트북이 압수수색 당했고 그 압수수색 당한 내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의 지회장을 위원장이라고 부르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위원장이라고. 그런데 검찰이 제가 본인이 작성한 노동조합 관련된 자료들 저희에 대한 자료죠. 어디까지 공유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나 그냥 상부에만 보고하지 너네한테 준다고 말 안 했다. 한국노총한테.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부터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결론은 나 검찰 가서 위증하고 왔다. 내가 위증을 했으니 내가 위증한 것에 대해서 탄로나지 않게 너네가 자료를 다 폐기하거나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식의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 검찰 가서 위증했어 라고 말하는 녹취가 또 검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검찰이 튼 거잖아요. 네. 검찰이 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말씀하신 대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황제복 사장이나 방금 말한 백모 전무한테 어떤 위력을 행사했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행한 사람들인데 했을 때 제조장이나 인사팀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라. 뭐 말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해라. 이런 것들을 좀 관여를 하고 어떤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근데 회장이 하나요? 그러니까 너무 워커홀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기 친남의 전형 그리고 이제 막 굽어보는 회장 있잖아요. 말단 직원까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아니 뉴스를 보니까 실제로 노조 탈퇴 공작이나 노조 방해 공작을 하던 내부 직원들 사이에 불만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 좀 하자고. 이게 왜냐하면 실적 이게 그냥 우리 노동력 활성적 열심히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적이어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PPT 띄워놓고 얼마나 탈퇴율을 달성했는지를 경쟁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경쟁을 시켰다는 건 미달된 수치가 나오면 혼을 내는 거잖아요. 깨지고 막 욕먹고 깨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또 어깨동무하고 같이 나가 담배도 피고 술도 한잔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내부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어느 한 지역의 제조장은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좀 애원하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들이받은 용기 있는 분이 계셨네요. 우리 21년도에 이 방송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빵기사님들이 용감하게 녹취한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는 게 더 쉬웠죠. 그런데 지금 제조장님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급관리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노동탄압을 실천하신 현장에서 BMC, FMC 이런 분들도 이 하급관리들도 노동탄압 하다 말고 가서 위중교사해라 라고 하니까 무섭고 화가 나고 해서 녹취 뜬 분이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 그 그 녹취 뜨신 분 있잖아요. 용기내서 그분들이 드시던 고깃집도 기억나요. 그렇죠. 땡균 땡사갈비. 네. 맞아요. 최근에 갔다 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노조를 그러니까 임종륜 지회장님을 회사에서 최근에 찾아왔다고요? 몇 번 찾아왔었는데 최근에 왜 찾아왔어요? 이 시기가 중요한 거죠. 화풀이하러 야 신나냐? 회장님 잘 보내니까? 그러면 뭐 술이나 같이 한 잔 마셔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사실 그 전부터 기소가 확정되기 전부터 허 회장의? 아니요. 황제복사장 황제복사장의 전부터 황제복사장의 기소되기 전부터 저희 노동조합에서 탄원서를 좀 적어달라.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음에는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적어달라를 요청을 했었어요. 네. 하고 그리고 나서 후지부지 돼서 조금 있다가 정말 실제로 구속이 임박하니까 그때도 또 찾아와서 탄원서를 적어달라. 아니 내내 탈퇴 종용하고 노동탄압의 피폭의 대상이 됐던 민주노총 노조를 굳이 찾아와가지고 탄원서를 넣어달라라고 한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폭 피해자들 두 번 괴롭히는 그런 학부모들 같은 그렇죠. 합의소서 아니면 뭐 무슨 카드를 자기들도 들고 오든가 저희끼리도 농담을 했었어요. 아니 그럼 진짜로 뭐라도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해줄 테니까 아니면 이거 줄 테니까 탄원서를 적어줘 했는데 딱히 그것도 아닌 거예요. 앞으로 개선된 노동조건을 들고 오든가 네. 맞아요. 맞아요. 협상을 다시 이것도 협상인데 이 사람들은 협상이 뭔지는 모른다. 아니 그러면서도 그럼 어쨌든 저희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적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개선된다면 고민해볼게 라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요구안을 항공노총이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앞으로 논의해봐야 문제고 일단 그리고 너네가 탄원서를 적어주면 자기들이 힘이 생겨서 항공노총을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되세요? 그거를 그리고 할 수 있다 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것도 노동탄압이잖아. 반대로 네. 하여튼 그랬고 그 황제복 대표가 구속되기 임박했을 때는 저희한테 또 와서 또 탄원서를 요청하면서 그때는 자기들도 좀 양심이 찔렸는지 처벌 불언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다만 나이도 많고 몸이 아프시니까 구속 불구속 수사해달라 라는 탄원서를 적어달라는 거예요. 구속 정도면 하게 해달라. 저희 그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하고 정말 찾아오신 분들도 엄청 다급하여 찾아오신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 사람 진짜 급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 그러면 너네들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구속이 되기 직전인데 그렇게 안타까우면 허영인 회장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희가 어떤 돈을 바라고 어떤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인정하고 잘못한 거 사과해라. 이게 저희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황제복 사장 본인이나 아니면 진짜 허영인 회장이라도 와가지고 야 앞으로 잘해보자. 사과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만 말해줬어도 아마 다들 고민했을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황제복 사장의 구속이 안타까우면 허영인 회장이 직접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회사 사람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허영인 회장님은 관심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허영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2세죠. 실틸적 오너고 황제복이라는 인물은 SPC 그룹의 대표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방금 부르신 분은 이게 회장님 충신들이 있고 사장님 충신들 대표님 충신들이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후자가 좀 더 많아요. 보통 회사에서는 얼굴을 더 많이 보니까 정확하게 찝으시네요. 그렇죠. 그거죠. 누구랑 군생활 오래 할 것 같아요. 그걸 정리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허영인 회장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를 듣는데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영인 회장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가 이걸 탄원서를 써준다 한들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너네가 내내 두드려팬 우리는 관심 있겠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본인도 아차 했는지 허영인 회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죠. 라고 했지만 이미 허영인 회장 관심 없어요. 라고 한순간부터 저희는 이거는 꺼져. 맞아요. 저희는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를 쓸판인데 지금 그렇죠. 확실하게 밝혀달라는 그런데 무슨 이렇게 범인들한테서 증거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체포되는 경우는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회사가 SPC라는 회사가 노동자들 눈치 안 보고 그냥 불법을 저지르거나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게 성과만 내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 증거들을 다 보존하고 있었다는 걸 봐서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했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들도 굉장히 우리가 그들을 엄청 동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속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불만이 많았고. 이 문화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있는 노조를 탈퇴를 강요하는 공작을 하는 건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렇게까지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은 어떻게 증거를 잘 숨겨왔나 보지 다른 대기업들은 걸리면 이거 되게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전혀 없었고 지금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것 정도를 회사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 알겠어요. 미국이었으면 암살당해요. 1890년대. 아까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노총을 우리가 말려주겠다라고 회사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방송해온 바에 하면 한국노총의 이 회사 노조하고 회사는 사실상 거의 동일체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한국노총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게 더 이상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집회 하나만 한다고 해도 성명으로 쏟아내고 거기 위원장님도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신 걸로 아는데 지금 한국노총 PV파트너즈 노동조합 위원장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같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는 거는 회사에서 한국노총에다가 저희 조합원 명단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 전달을 하고 그 명단을 들고 다니면서 탈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개입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지금 혐의가 지금 입건이 된 거네요? 네.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팀과의 통화 내용 내가 위증했다 이 내용이 그 명단에 관련된 거였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 명단을 한국노총에는 주지 않았다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준 명단을 자꾸 파쇄해라 뭐 이런 이런 대화였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원래 조합원들이 한창 탈퇴 작업이 가장 심하고 노조탄압이 심할 때 현장에서 조합원들한테 제보를 받았어요. 애들이 무슨 명단을 들고 다닌다 리스트를 들고 다닌다 체크하더라 하는데 그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도에 직접 고용 투쟁을 할 때 그때에도 저희 조합원 전체 직원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종린 하면 임종린이 어떤 노조 소속인지 화섬노조 소속 그리고 내가 찾아가가지고 회유를 하고 설득했을 때 먹힐지 안 먹힐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X 세모 이거 한 명단이 있었는데 이 명단을 저희가 어떻게 구했냐면 양재에 있는 SPC 본사 건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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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또 그냥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 저기 미생 그저다 딱풀 장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걸 주웠는데 거기에 어느 지역에 전체 직원 명단 그리고 노조 어디 노조 소속되어 있는지 회유 가능한지 회유했는데 어떤 반응이었는지를 적은 저희가 종이를 주순 적이 있거든요. 한국노총 안에 어둠의 민주노총 조력자가 있네. 이렇게 허술하다.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걸 또 저희가 증명해가기 힘들잖아요. 부당노동 행위는 당한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 조합원이 명단 들고 오는 거 사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가맹점주한테 CCTV를 좀 주십시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했는데 이게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었던 게 검찰 압수수색으로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저도 그 본사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 그 건물 옆에 양재동은 되게 옛날 동네여가지고 주로 삼합 많이 팔고 SPC 본사 건물 말고 그 뒤쪽에는 큰 건물도 없어요. 화장실에다 문 안 열어주는 조그만 건물들이에요. 거기 누가 그걸 떨어뜨려 놓고 갔대요. 안에 지회장님도 모르는 조력자가 있네. 누구지? 사실상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그냥 툭 떨어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검찰은 그걸 가지고 있을 거고. 아니 그거를 민주노총 화삼노주에서 주어도 임종인 지회장이 주어도 이게 거기서 나와서 항공격증에 전달됐다까지의 연계는 밝혀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스스로 밝혀줬잖아요. 제가 주웠다는 건 최근이 아니라 2017년도 직접 고용 투쟁 당시에 그 SPC 본사 관리자들이 직접 찾아내던 그걸 주웠던 걸 제가 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했었던 거고 그렇다면 검찰은 더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요. 리스트랑 다 확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리스트가 건너간 정황까지도 확보하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 이게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조직은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노총의 지회 지회 아니고 그냥 조합이라고 부르나요? 조합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다들 자기 살기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잡혀간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기소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죄 없다로 말을 맞추기 시작해요. 그렇죠. 몸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투쟁하는 동안 낸 한국노총 성명이 굉장히 저급하고 그걸 한번 얘기했었죠. 하여튼 그랬단 말이에요. 저희 탈퇴 작업해서 탈퇴 막 있을 때 그때 저희한테 뭐라 했냐면 너네들의 노동운동을 돌아봐라. 너네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탈퇴를 하는 건데 왜 남탓하냐. 이런 조롱하는 성명도 내고 했었단 말이에요. 탈퇴 종용 하는 사람들 다 그 안에 그쪽으로 있는데 네. 탈퇴 종용하고 그렇게 작업 회사랑 짝짝꿍해서 작업을 하면서 성명은 너희들이 노동운동한 길을 돌아보아라. 너네들은 잘못겋댄 길을 가고 있다. 하여튼 이런 조롱한 성명을 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저희가 그들을 조롱해야 할 차례란 말이에요. 그런가? 아닌가? 하여튼 그런데 왜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중간관리자들 BMC, FMC들 나쁜 짓 하고 다닌 분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젊은 재판사들 불러 앉혀다가 이거 탈퇴 민주노총 탈퇴하시라고 항원호총 들어가시라고 말한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사실상 우리 위원장이 나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건데 어떤 지금 내부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고 저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저희 조합원 매장에 항원노총 관리자가 찾아와서 항원노총 소속되어 있는 관리자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장 욕을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위원장이 나쁘다. 위원장이 바보다. 바보는 많이 순화한 거고 우리 위원장 바보다. 멍청하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걔 원래 그랬어. 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면 저는 같이 가담한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장 하나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의리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항원노총 조합원들에게 문은 열려있죠. 어떤 문이 열려있죠? 뭐랄까 조합을 옮기는 아 네. 탐탁찮으신가 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허영인 회장이 노동조합을 괴롭혀서 구속됐어. 그리고 기소됐어. 그런데 또 한편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거에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나한테 직접 탈퇴 작업을 했던 그 관리자 중간관리자 BMC FMC들이 여전히 내 옆에 있고 여전히 그 사람은 항원노총 소속에 있다 보니까 현장은 여전히 허영인 회장이 구속되고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도 맨 아래에 있는 현장은 그 관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뉴스를 보면서 회사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요. 저 나쁜 사람들 하면서도 그럼 탈퇴하셔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에 제대로 된 노동조합도 아니지 진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셔야죠. 라고 하면 아 근데 그 BMC한테 연락 올까봐 무서워요. FMC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탈퇴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민주노총 산하지회에 가입을 해 있던 제빵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빠이바게트 제빵사가 제빵사가 허영인 회장님을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집 앞을 집을 구경했을 뿐이죠. 그럼요. 바깥에서 근데 회장님이 구속 체포됐대 그럼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전혀 아니죠. 맞습니다. 저한테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노조 탈퇴하세요 무서운 말 하고 갔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만나는데 네. 그러니까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블라인드에 올린 글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힘들게 독립운동 했더니 친일파가 정권을 또 잡았다. 근데 이거 완전 100% 맞는 말은 저희한테 100%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느낌 저희는 이해됩니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조직적인 범죄가 터져가지고 터져나와가지고 그걸로 기소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람들만 구속되도록 하고 수사받도록 하고 도망을 친 다음에 살던 대로 살 거니까 그러니까요. 조직이라는 게 나쁜 짓을 뭐 만 명 중에 천 명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천 명을 갑자기 다 자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지금 7년간 임종림 지혜장 만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이건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안 돼. 안 돼. 언제 끝나는 거예요? 봐요. 끝나겠어요? 이상하다. 이상이. 아니 뭐 본인은 퇴사할 수 있지. 그래도 안 끝날 거예요. 그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연전 저희가 밖에서 보기에는 물론 속편한 소리지만 투쟁하는 사람은 고난과 고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연전연승이시거든요. 근데 고통이 경감된 게 그다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 노조를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니까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 그거 아직 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 해결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거 해결 안 하기 위해서 했던 온갖 나쁜 짓을 사과해라. 사과 안 하다가 지금 체포됐잖아요. 앞으로도 사과 안 할 거려? 그렇죠. 내가 체포까지 됐는데 뭘 사과냐? 체포되기 전이라면 모를까?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관련된 조직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누구 뭐 미안해하는 사람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미안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화가 나고 조합원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조합원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나쁜 짓이 밝혀졌는데 왜 우리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그게 가장 화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의 이야기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안 돼.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네 진경옥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상네이차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볼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여기가 천국이구만 바닷소리 좋고 시원하다 어디 맛 좋다 여보 지금 거실에서 뭐해? 바다 그리고 술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해 바보상해 광고를 하고 가겠습니다. 5월 8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엔간한 5월 스케줄은 거의 다 끝납니다. 네. 이제 내 날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내 가셔야 돼요. 임종림 지회장과 제빵기사들을 탄압했던 그쪽에도 바보들이 많지만 엑세스몰에는 바보상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엑세스몰에는 바보상해가 바다의 보물이었나요? 바다의 보물이었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더워진 한 날씨를 지켜보며 냉장고에 안주를 채워주는 당신 바보상해 안주와 함께 하세요. 봄나들이에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소풍세트가 있고요. 요거랑 캠핑의자만 있으면 하루 피크니건 뭐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하면 모든 마른 안주를 다 품을 수 있는 혼술 전체 세트가 있고요. 매콤한 양념을 입혀놓은 제품만 모은 타노스 세트2 반건조 오징어, 아기 꼬리포, 버터고이 오징어 등 아 난리 납니다. 개별 제품들도 골라 담기가 가능합니다. 캠핑의 친구 바보상해 술안주 이미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차에 맨날 캠핑의자 두 개를 그냥 넣어놓고 다니거든요. 언제 바보상해 이거 골라가지고 사놓은 다음에 우리 회사 앞에서 한번 깔아놓고 먹어야겠어요. 아 단가? 네. 그러기 좋은 날씨잖아요. 그러기 좋은 날씨죠. 좋습니다. 갑자기 벨비클럽장이 나와있고요. 네. 바보상해 때문에 갑자기 출근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보상해 안주와 액세스몰을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인종림 지회장과 오랜만에 함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 19년, 18년? 이런 때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전에 방송 듣고 메이저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고 이 문제 다 끝난 줄 알았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나는 건 아예 없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근데 쉽게 안 바뀌는데 그중에서도 지회장님은 많이 바꾸시긴 했어요. 그럴까요? 그럼요. 직고용했고. 자회사로. 자회사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모든 일은 다 장단이 있고 그리고 거기로 그때 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또 여러 가지 가지의 길이 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가장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자회사로 가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합의였죠.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위증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게 매체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슬쩍 지나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회사 측 그룹 측에서 경찰과도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히 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했던 것 같다. 이게 백모 전무가 수사관을 접대하고 매물을 주고 했었던 건. 김모 수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간단한 게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경찰을 관련자가 뭐 매기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구속되기 전쯤에 또 기잔들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정보를 주는데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저희 SPC가 서초서거든요. 네. 그래서 서초서의 어떤 정보관을 아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보관 이름을 다 몰라요. 얼굴은 아는데 왜냐하면 전화번호 애초에 저장도 안 하고 와도 저 상대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하여튼 계속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너네들의 지폐 정보를 회사에다가 알려주는 것들이 가능하냐. 근데 전 생각을 했죠. 그게 정보관의 역할인데. 하여튼 그게 정보관의 역할인데. 그리고 너네들의 지폐를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회사와 어떻게 해서 너희들의 정보를 회사에 전달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정당한 일이냐. 물어봐서 기자가 뭘 지금 갖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정보관의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정보관 일이니까. 근데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보관들과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했었던 것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백모 전무가 수사관한테 접대하고 이런 걸 했다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잡혀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사관뿐만 아니라 저희를 상대하는 그런 경찰들 정보관들 그리고 또 다른 관공서 직원들을 다 밥 먹이고 술 사 먹이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백모 전무가 그 건으로 잡혀 들어간 이후에 또 저희가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 했거든요. 이런 그런 황제복 대표 구속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그 바로 옆에 곰탕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곰탕집이 있어서 곰탕집이 밥을 먹었는데 다 먹고 나갈 즈음에 SPC 직원이랑 저희를 또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했던 정보관이 같이 들어서 밥을 드시더라고요. 또 제가 일부러 그 옆에 쓱 가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를 눈치챌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둘이 밥 먹는 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보관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먹으면 돈은 누가 내요? 그랬죠. 그랬더니 정보관이 각자 내야죠. 각자 내야죠. 저는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그 수사관들 정보관들을 접대하고 밥 먹는 게 접대라고 하면 또 좀 너무 각박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상황이면 조심해야 된다. 그런 SPC 그룹이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SPC도 경찰도 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가 끝나자마자 또 밥을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곰탕을. 이게 무슨 버릇. 이게 진짜 겁이 없는. 그리고 겁이 없는 건 아니지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좀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킬포가 하나 있는데 백 씨가 김모 수사관에게 총 620만 원을 건넸대요. 이 중에 100만 원이 현금이에요. 이게 이제 검찰이 알려준 거겠죠.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메이저 언론사에는 금액이 정확히 안 적혀있고 프레시뉴스라는 곳에 정확히 금액이 나와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620만 원을 건넸는데 이 중에 현금은 100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뭘까요? 뭐예요? 빠르바게트 상품권. SPC 상품권입니다. 500만 원. 저도 그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회사 관계자. 처음엔 상품권이라고만 나와가지고 회사 관계자 만난 자리에서 가장 첫 질문이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상품권이 설마 SPC 상품권은 아니죠? 물어봤는데 맞다 하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말이에요. 어디 보자. 근데 요즘 빵값 비싸가지고. 그거 베라, 던킨, 샤니, 빠바, 파리크라상에서 500만 원을 쓰셔야 되거든. 그거 저기 패션 파이브에서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죠. 거기는 비싸요. 아니 이게 뭐 아무도 이렇게 얘기 안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SPC 그룹에 조언을 드리건데 이 노동 탄압을 할 때는 돈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야, 그 앙션 포식을.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500만 원어치 SPC 상품권 여러분, 총시 여러분, 우린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걸 뭐 했어? 아니 뭐, 제가 파리바게뜨 가면 짜장면도 팔거든요. 아, 요새는 진짜 점심거리 많이 밟더라. 깐풍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이걸 내가 깡을 해야 돼 싶잖아. 와, 자,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일이 끝나지 않는다잖아요. 예전에 회사 측과 합의를 통해서 고소 취하를 쌍방이 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노조도 SPC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노사가 투쟁을 하고 합의를 하면 투쟁 과정에서 서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자잘한 고소고발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합의를 할 때에는 쌍방 고소를 다 취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서로 소송전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취지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21년도, 22년도 단식도 하고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나서 한 합의에서 쓴 합의서에 마지막 문구가 방금 말씀하신 서로 고소를 취하한다였거든요. 그래서 고소 취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합 간부들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많이 의견들이 갈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당하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여적지 싸웠으면 감정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감정은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부당노동 행위를 한 사람들 정말 날 직접적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 기소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징역 10년, 20년 나오진 않더라도 100만 원의 벌금을 받더라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맞았어. 법적으로 판단받은 거야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취하해야 하는 고소 중에 부당노동 행위도 다 포함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한 게 이거 다 취하해달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우리는 취하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법적 자문을 받았던 게 검찰로 송치가 되면 그때부터는 검찰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해도 그 수사는 진행이 된다. 해서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받고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취하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일종의 기술이군요. 회사와 노조 사이의 합의를 보는 정치 행위를 할 때에는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있는데 그걸 취하할 때 미리 알아둬야 되는 거는 검찰은 인지 수사하면 하고 싶은 수사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일단 협상에 임해서 통 크게 하는 척하고 고소 취하해 줘라. 그걸 다 준비하셨군요. 그렇게 해서 저도 설득이 되고 간부들도 설득이 돼서 그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합의서를 쓰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내부에서도 그때 합의하면 안 됐었다. 이런 반응도 있긴 했었는데 하여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검찰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수수색도 여러 번 하고 회장실도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저도 참고 조사를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참고인 조사를 갈 때마다 검사한테 제가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을 낸 건 막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나는 지금 혼나고 있다. 난 혼나고 있다. 그건 본능이죠. 병원 간 우리처럼. 네. 검사님이 뭐라고 혼냅니까? 왜냐하면 이제 왜 취하했느냐. 아... 노동조합이 고소에 대해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지 이건 정말 확실한 부당노동 행위이고 확실하게 처벌받을 부분인데 왜 너네 왜 취하했냐. 그럼 저는 계속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희 조합원이 이거밖에 안 됐고요. 투쟁 이런 상황이었는데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이런 변명을 하면서 계속 내가 이걸 왜 취하했는지 계속 변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움을 아주 못한 활동과 취급을 받는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어쨌든 검사는 우리가 어떤 투쟁 뭐 수사 자료를 종이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는 지가 나가가지고 그 죽을 것 같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상황만 보고서는 그렇게 판단하기 쉽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말을 하면서 그런 취급을 받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막 맨날 그 취하 얘기만 나면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책이 심하니까. 네. 맞아요. 자책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걱정도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나는 법적 자문을 그 수사가 계속 진행된다. 처벌 받는다라는 자문을 받고 했는데 내가 이 한 내가 이 사인에 동의한 이유로 이게 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어떡하지. 뭐 기소 유예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저쪽의 변호인들은 노조가 취하해줬다라는 주장을 계속 할 테니까. 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런 걱정이 계속 되니까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조사를 제가 네 번을 들어갔는데 네 번 들어갔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그때는 약간 검사님이 저한테 너가 만약에 어디 수상 시상식에 가서 너가 지금 수상을 하는 거야.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왜 취하를 했는지를 그렇게 엄청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너가 한번 구술해봐. 그러는 거예요. 또 울면서 막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투냉 상황이 이랬고요. 분명히 저는 배우사님한테 확인을 받았고요. 저는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요.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검사님도 계속 아 그래 너 힘들었겠다. 아휴 그래 힘들었겠다. SP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딴 일하느라 바쁜 사이에 KBS 시사직격이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다뤘었어요. PD들은 대충 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왜 더 그러냐면 PD들은 자기 회사 노조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 때문에 여러 개의 노조가 싸우는 걸 보면 분위기를 대충 파악을 해요. KBS는 세 개의 노조가 있죠. 저는 그 시사직격을 보고서 궁금했었거든요. 이 PD는 과연 한국노총 노조와 민주노총 노조의 위원장 지회장을 만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그 PD님이 여러 가지 되게 되게 제가 저도 보면서 놀랄 정도로 많이 섭외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한국노총 위원장도 인터뷰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인터뷰에 또 응했더라고요. 저는 안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와서 저한테 다시 한번 제 인터뷰를 하러 오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떠셨냐고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PD님이 되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면서 그분도 그분이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인은 그건 알죠. 말하는 사람이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구나. 네. 그런데 그게 공소장에 다 이유가 나왔었죠. 아니 그게 공소장에 이유가 나와요? 네. 공소장에 이유가 나옵니다. PD가 이유 알려주신 거 시사직격에서 왜 이상하게 인터뷰했는지의 이유가 공소장에 나와요. 무슨 내용인데요? 네. 일단 SPC가 이게 노사 갈등을 계속 노노 갈등으로 풀어라 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여러 번 지시를 했더라고요. 관련된 기사들도 은근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계속 한국노총 PB 파트너들 노동조합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사직격 이야기를 하면 인터뷰가 나왔을 때 인터뷰 질문 보통 언론 인터뷰를 할 때 질문지를 사전에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준비해 가는데 SPC에서 그 질문지에 답변을 다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그걸 외워서 가져가서 인터뷰를 해라 라고 지시를 했대요. KBS가 질문지를 한국노총 지회 위원장한테 보냈는데 그 답변을 회사가 써줬다. 네. 회사가 써줬고 그리고 외워서 가라고 시켰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시도 했냐면 인터뷰하는 사무실 노조 사무실이긴 하지만 노조 사무실처럼 안 보이니까 노조 사무실처럼 보이도록 뒤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라. 미니룸을 꾸며라! 네. 아니 한국노총 노조 사무실은 노조 사무실처럼 안 보여요. 아니. 그 얘기는 다시 말해 형님 플래카드가 붙어있나요? 회사가 회사가 노조를 가지고 동물의 숲을 했다는 건데 네. 맞아요. 동숲했어요. 그래서 거기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숲을 함! 조합원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오 마이 갓! 와 대박! 공소장에 적혀있고 그 멘트를 SPC에서 준 네. 아니 근데 걔네 원래 키츠프레이즈예요. 걔네가 조합원이 가라는 길을 가겠습니다. 근데 그 길이 그 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럼 그 PD님의 통찰력이 확실했네요.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몰랐던 거네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질문지 그대로 가는 언론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그거는 그 질문지는 기조이고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방향이 틀리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 외워서 가니까 그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죠. 궁금하면 막 던지고 막 던지지 않는 질문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뭔가 외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막 던져 봅니다. 그랬더니 흔들리더라. 아 네네. 그랬던 거죠. 아 근데 이것도 말고도 저 이거 보면 공소장 보면서 너무 너무 비웃었던 게 뭐냐면 심지어 한국노총 위원장이 직접 한 인터뷰가 아닌데 회사가 인터뷰를 다 한 다음에 너 사진 좀 보내 그래서 사진만 보내서 나간 인터뷰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 서면 인터뷰요. 이거는 되게 일 못하는 기획사 기법인데 야 애 말 못해 서면으로 하고 사진만 줘. 그렇게 했기도 하고 또 웃겼던 건 이 한국 제가 상대하는 한국노총 그 피해 파트너드 노동적 말고 그 위에 상급단체 있잖아요. 그 한국노총 식품 노련 노련의 위원장이 노련의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는 거예요. SPC가 네. 노련의 설명 말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도용을 한 거네요. 이름을. 도용을 한 거죠. 그럼 위원장도 지금 화가 나 있겠네요. 화가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성명을 보고 언론 기자가 그 위원장한테 연락해서 노련 위원장한테 연락해서 이런 성명이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묻자 의견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저는 그런 성명 냉정 없는데요 하셨대요. 전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짜고 하는 걸 잘 못할 뿐더러 짜고 한 걸 검찰에 다 들키기까지 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제 SPC가 그 내용을 알고서는 그 연맹 위원장에게 아 그냥 너가 했다고 해 네? 라고 지시한 내용이 또 공소장에 나왔어요. SPC가 그걸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SPC 노조가 아니잖아요. 식품 노련이잖아요. 노련 위원장이자 SPC 파리크라상 또 본사노조 위원장이라고 하시거든요. 야 생각보다 연결고리가 엄청 튼튼했네요. 다 걸려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야 우리 지금 시간 거의 다 써가지고 아이고 네네. 끝으로 어 이제 이번에 알게 되신 내용들 중에 어 민주당 얘기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민주당 어 민주당을 만나기 싫어서 어 이쪽이 무엇을 했는지 저희가 뭐 지난 방송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식하고도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조합 간부들이 단식을 했었고 그때 단식할 때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된다 해서 그 민주당 서울시당이랑 정의당 중앙당사 직접 들어가서 단식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 위원회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당시 진성준 의원실이 같이 움직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움직이니까 SPC도 이제 더 이상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겁이 나죠. 네. 그래서 그 을지로 위원회 측에서 그러면 그 민주도총 측에서 임금이 맞지 않았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 임금이 맞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임금 자료를 가지고 와라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진짜 안 맞네? 네. 그걸로 또 공소장에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대화를 하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민주당 만나기 싫죠. 이러면 네. 왜냐하면 자기들도 자료가 봤더니 아닌 게 맞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걸 결국에는 한국노총이 반대를 한다 라는 프레임을 갖고 가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노총이 이 사회적 합의 검증을 반대하고 토론회도 반대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다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 그런 변명거리를 만들고 싶어서 공문을 SPC가 써줍니다. 써서 한국노총 위원장한테 전달하고 이 공문 그대로 우리한테 보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싸운 흔적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 공문 내용이 사회적 합의에 관련해서 민주노총과 대화하고 사회적 합의 얘기를 하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공문을 한국노총이 SPC로 보내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좌시하지 않고 그동안 노동탈합해왔지만 그 공문을 가지고 민주당에 제출하면서 한국노총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해서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대화를 회피를 했죠. 그렇다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측에 공식적으로 SPC가 보낸 입장은 한국노총의 반발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기까지 하자. 라는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검찰한테 다 들킨 거고. 네. 다 들켰습니다. 와 근데 조금 심한 말을 하자면 아까 이쪽의 장이 바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쪽의 장이 바보일 필요가 있네요. 이렇게까지 바보면부터 아니 너무 한국노총을 너무 요긴하게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지회장님이 아침에 일정 있고 점심때 일정 있는데 그 사이에 들리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점심시간에 녹음하고 있는데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경우는 두 가지. 하나 일이 안 끝난다. 지회장님 앞으로도 계속 바쁠 거다. 지회장님이 단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직 저 저 리바운드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조그만해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작아졌어요. 머리도 셌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리슨 다음에 만나러 갔더니 되게 단 거 드시더라고. 네.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끝나도 계속 부딪혀 보죠? 그러면 저쪽이 어설픈 게 나와요. 네. 안 쫄면 상대가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음. 네. 그런 게 조금 그 상대가 별거 아닌 걸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 따위 것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다니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또 멋있네. 근데 저 따위로 일해도 스탁이 좀 더 많고 자본이 좀 더 센 쪽이 확실히 더 유리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끝납니다. 모든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 우리 또 이 질질만 하면 다시 만납시다. 윤종민 지회장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물러갑니다. 다음 주에는 올해부터는 어버이날에도 문학시간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죠? 어버이들 아니면 게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게임의 날은 곧 어버이날이구나. 그렇죠. 어린이날 치르고 나시면 저녁때 거친숨을 뭐라 하시면서 게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버이날 전용 게임을 문학인이 들고 오도록 하겠고요. 오랜만에 주말에는 정재훈 약상만 하겠고요. 위치학 자녀 여러분 5월 8일만큼은 아버지가 게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부모님을 도와주세요. 게임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문학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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